그 표정은 접어두는 것이 어때 나 오늘 싸우려고 온 게 아냐 정처럼 날 대하는 게 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 펜은 준비돼 있어 나 먼저 다 써놨어 너만 사인하면 돼 그리고 구경 가면 돼 여기 맛있는 게 많은데 커피만 도전시키네 너만 담아시면 돼 너만 담아시면 이젠 내가 상관할 바 아닌 너 이별하기도 너무 복잡한 번 애기 빌어먹을 종이 안에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고 서로 싸이느라고 너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뜨거워 나의 맘은 아직 너무 차가운 너의 말투 하나하나 때문에 내 심장 안 참문에 김이 서렸나 봐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려놔 봤자 너의 입김으로 지워버려 와이프가 아니고 넌 와이퍼였나 봐 어쩌다가 일이 됐나 싶어 과정은 복잡한데 결과는 쉬어버렸잖아 너무 쉬어버렸잖아 너가 돌아설 땐 너무 쉬어버렸잖아 널 쉬운 선택 복이라도 줬으면 내게 선택권이 있는데 우린 너무 힘들다고 나 힘낼 수도 있는데 약하게 굴지 말고 수정하자 너무 멀리 앉지 말고 여기부터 앉아 이건 TV 드라마가 아냐 장난치지 말고 집 가서 TV 보고 예전처럼 예전처럼 할 바 아닌 너 이별하기도 너무 복잡한 번 이 빌어먹을 종이 안에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고 서로 쌓이느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날 버리는 너 이거 사랑이라면서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날 버리는 너 그냥 사랑이라면서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가 그냥ивал 그냥 또 이거 사랑이라면서 그냥 값